줌짱 일본어 안녕하세요. 줌짱입니다. 간단한 질문 지금 바쁘세요? 결혼은 했나요?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?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? 당신이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입니까? 천천히 말해주세요. 죄송합니다만 좀 묻겠습니다. 지역은 어디입니까? 지하철역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? 가족은 몇 명입니까? 형제는 있습니까? 형제는 있습니까? 어디에 사십니까?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? 학교는 어디입니까?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?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? 이 근처에 레스토랑은 없습니까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